밀키도 봐야 코스트코 갈 거야. 코스트코에서 밀키칩도 좀 사줘야 되는데 밀키칩이 돼요. 그런 건 세일 안 하나. 코스코 금주의 세일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스코를 걸어 다니는가죠? 금주의 세일 상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딸들을 부추겨 지난주 첫 방송을 올려봤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주간의 세일 상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이렇게 한 밤 사이에 3,500원을 버리게 되죠. 3,500원이나 하는 건데요. 어? 어제 부모 이거 샀는데? 왜? 아니 이거 필라가 8,970원이에요. 동대문보다 더 싸요. 내가 하나 살까? 8,000원이면 집에서 입어도 되면 이쁘료 같은데? 엑스라지? 얘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아휴 제 딸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개스 남자 반팔 티가 8,970원. 무슨 셔츠가 짜장면 한 그릇 값이야? 이게 감도 엄청나. 그럼 하나 사드려야죠. 우 아 예. 여기에 이제 세일인 거는 형광색으로 찍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안 써 있어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세일이라는 뜻이라서 별표를 쳐 놓은 겁니다. 4,000원 할인해서 22,990원. 낮은데 저쪽 것보다 훨씬 크네. 아빠가 산 것보다 커. 젊은이들이 입는 건가? 젊은이.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아 그러네 맞네. 내가 말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엄청 쌓은 거지? 쌓이긴 쌓은다. 얼마야? 7,000원 할인해서 32,990원. 이게 보통 아디다스 매장 가면 십 몇 만원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아디다스 디자인은 아니긴 해. 맞아요. 짝짓 냄새가 그냥. 이게 의약한 표지. 뭔가 중국 그런 느낌. 이게 다시 들어올지 말지 생각 중이래요. 아 그래? 랩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표시는 제조업체와의 협상 중이라는 의미로 다시 향후에 반종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예요 이게? 이게 백화점에서 들어가 있는. 아 그래? 네. 그래서 랩이라는. 안에다가 하얀 티셔츠 입으시고 안에 여름에는 또 이렇게 쨍한 게 예쁜 거예요. 여행 아이템이야 여행 아이템. 수영복에 이. 이게 그것도 있던데. 아니 MBCI 아닌데 못 알아. 그 얼굴도 퍼스널 컬러야? 아 네. 저는 소리야. 퍼스널 컬러가 안 맞으면 이런 거 입으면 촌스러워 보인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엄청 싸다. 근데 이거는 진짜 딱 아기들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근데 치마로 입으면 안 돼요. 여기 잘라서. 엘리야 그래도.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게 애기. 엘리인데 이게 14,990원이야. 티셔츠 하나 가격밖에 안 돼.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어 내가 애기 있었으면 좋겠어. 어 이거 감이 너무 좋다. 시원한 감이. 밀키. 밀키 입혀봐. 하하하하. 다 curious. Dubboatlist fifth the song. 5분이 필요하신가요? 3만원 할인 중입니다. 16만 9천원 저요린가? 그거 언제 나왔어? 거기밖에 모르는데 요즘 휴롱 잘 나온다. 4만원이나 할인하고 근데 이게 꼭 사면 딱 한 달도 안 쓰더라고 한 처음에 2주 동안 열심히 신나게 하다가 그 2주를 너무 열심히 써서 질려. 그리고 안 써. 7만원. 세탁기거든요. 이거 좀 7만원 할인하네. 소량 세탁. 뭐? 소량 세탁. 우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막 송곳이나 이렇게도 바로 정체 안 돼요? 이게 비누처럼. 그래서 그냥 물만 묻히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비누 때문에 더 잘 깎이는 거거든요. 약간 폼이 일어나는 거지. 또 그 남자 면도 하듯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거품형으로 나오는 핸드워시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핸드워시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아닐까. 할인은 4천원 하네요. 8,990원. 어우 싸다 그러면. 엄청 싸다. 진짜 싸는 거. 이거까지 리필까지 있는데. 지금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중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저귀를 만 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는 거야. 31일까지입니다. 사이즈별로 다 하는 거네. 제가 애기를 안 켜봐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면 얼마 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너희들 키울 때 비싸기도 하고. 그때는 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누가 손님이 이걸 갖다 주잖아.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 쌓여 있으면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 애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저귀하고 분유. 그것만 쌓여 있으면 부자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나 사 갈래요. 이 색깔이 갖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색깔이 딱 하나 남았네. 이거 5만 1,900원인데. 지금 5,000원 할인해서. 4만 6,900원이거든요. 1,900원 할인해서. 19,290원 많이 많이 세일하네 자 할인행사 이용하십시오 자 5,500원의 과거 할인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깨지지 않았어? 어 깨졌어 그래서 엄마가 사오래 근데 마침 세일하네 오늘부터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다이소에 갔는데 이게 다 팔려서 없다는 거야 마침 세일을 하네요 햇반 오늘부터 할인하네요 24일까지 자의 가지 19,99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17,990원 11,49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8,990원 거의 9,000원 꼴입니다 아멘 환머 베이킹소다 여기 가져가세요 지금 이건 두 개를 파네요 3.5리터짜리 두 개 세탁세제랑 베이킹소다 같이 섞여있는 지금 만판철 79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15,790원 할인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엄청 싸워 카누가 할인을 하네요 29,49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26,490원 이거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8개 들어있고 17,99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14,990원 31일까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얘를 살 때마다 본인이 되는 게 너무 많아 8,690원인데 원래도 싼데 3,700원을 할인해서 4,990원 이게 무슨 일이야? 맛있거든요 맛있긴 맛있잖아 그래서 먹어봤긴 했잖아 운동하시는 사람들 닭가슴살 좋아하시죠?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3,000원 할인해서 11,990원 따로 뭐 안 놓고 그냥 네네 이 상태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맛있어 맛있어 15,190원에 3,400원 15,790원 사실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서 세일해서 구매를 해봅니다 15,49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13,490원 디톡스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름이라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여기 레몬 지금 세일하니까 가정하시면 돼요 이거 레몬 주스로도 먹으시고 레몬 주스를 마시고 5kg를 뺐네 7kg를 뺐네 거짓말 같은 방송 많이 보셨죠? 소위 디톡스 주스로 유명합니다 레몬에 있는 성분이 장청소를 해서 장에 쌓여있는 기름기를 쫙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한번 마실 때 레몬 반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사회를 합니다 16,490원인데 4,500원 할인해서 11,990원 샐러드에도 많이 먹고 그냥 운동하시는 분은 다깝게 많이 드시죠 스탑 불고기 비비고 거죠 13,790원에 2,300원 할인해서 11,490원 이거 겉반찬으로 아주 우선하고 좋습니다 봄에 중화짬뽕 2,000원 할인해서 9,690원 저번 주에는 탕수육인데 이번에는 짬뽕을 하네요 그리고 얇은 피고기 만두 풀무원 11,990원인데 2,200원 할인해서 9,79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치킨 너게 애기들 좋아하는 치킨 너게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죠 13,990원인데 2,800원 할인해서 11,190원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 오늘부터 할인해서 24일까지 이거 양 진짜 많고 매워요 저 약간 맵질인데 저한테는 맵더라고요 9,89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왕교장 15,000원 세일 15,000원 세일해요 자세구구마 단호가 이거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족 와이너리라서 큰 와이너리는 아니지만 5대째 하고 있는 그런 미서깊은 와이너리고요 독일 위슬링이 최고로 치면 생산량이 적고 그래서 가격은 높고 근데 이제 코스코에 워낙에 좋게 들어온 데다가 또 세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량이 많으면 시음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스타벅스 건데요 이거를 보통 여행 갈 때 많이 드시죠 이제 막 이제 캠핑을 하시거나 엄마가 미국에서 오래 계시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3,500원 할인해서 2만 9,990원 2,500원을 할인해서 1만 490원이에요 아빠가 좋아하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빠 방에 이거 사놓으면 없어져 있어요 이거를 산다는 거는 이건 내 방에 둘 거다 아빠가 샀다 너네 먹고 싶으면 너네도 한 박스를 따로 사라 그 얘기에요 여기 판매일기가 거의 아빠가 지분이 있어요 맨날 드셔가지고 출출할 때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어르신들 간식벌이로 하루에 한 봉지씩 영양간식 피칸, 아몬드, 피스파치 오 맛있어 맞아 맛있어 30봉 들어있어요 이번 주 세일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되지 않는 더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탕산을 좀 많이 많이 코스코 세일 상품 추천 영상은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마칩니다 제작s의 요리 뱅 뱅 뱅 진려 뱅 뱅 뱅 뱅 뱅 뱅